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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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퓨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당우루루를 먹어볼건데요. 요즘에 왕가당우루 유행하잖아요. 저도 유행에 따르는건 아니고 사실 그전부터 저도 당우루를 좋아했거든요. 아 벌써부터 입증했다. 당우루를 먹어보려고 오늘 요렇게 배달시켜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지금 먹으려고 해보고 있습니다. 이거 순서대로 귤. 이거는 서비스로 왔는데 거 봉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스테비아토 망고 샤인머스캣인가 그리고 블루베리에요. 저는 평소에 거의 닭이 아니면 샤인머스캣 먹는데 최근에 사파이어 포도도 맛있었고 요거 도망고도 맛있었고 귤도 맛있더라구요. 근데 거봉은 씨가 있어서 안 먹어봤는데 요거는 리뷰 이벤트로 서비스로 왔구요. 솔직히 요 블루베리는 진짜 뭔가 작기도 작고 맛도 크다고 없을 것 같아서 한번도 안 먹어봤는데 저같이 안 먹어보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지금 요거를 제가 다 먹을 자신은 사실 없거든요. 그래서 조금 먹을만큼 먹어보고 또 냉동고에 보관해서 조금씩 나눠먹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스토리아탄산수 소다스놈과 새로운 맛이 생겼다 해서 제가 사봤어요. 근데 맛없어요. 소다 향이 나서 맛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빅토리아탄산수는 파인애플이랑 배가 제일 맛있어요.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빨리 먹여 보겠습니다. 일단 제일 맛있어 보이는 샤인머스캣부터 먹어볼게요. 배달젠지 꽤 되게 닦아 냉동시에 넣어놓은 거라서 일단 녹진 않았구요. 첫입입니다. 첫입. 코로나 jurisdictions 여기 왕가 탕구루 말고 30분 catches 탕구루를 많이 안 먹었는데 어디 겉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끈끈할까요. 전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 다음에 설탕이 너무 두껍지 않아서 좋은것 같아요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, 겉바속촉이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요거는 스테디셀러입니다 궁금했던 요거 블루베리 먹어볼게요 너무 블루베리는 작아서 옹졸하게 느껴지네요 괜히 블루베리는 좀 뭐랄까 너무 과일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설탕이 많게 느껴지고요 과일 맛보다 설탕 맛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과일은 이만한데, 설탕은 이만한 거랑 과일이 이만한데, 설탕은 이렇게 된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블루베리는 아쉽다 역시 제 취향이 아니었다 그 다음은 토망고 토망고만 한번 먹어봤었는데요 제가 토마도를 많이 좋아하지 않지만 토마토 주스나 아이스크림 토마토만은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좋아요, 맛있을 것 같아요 베개는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원래 토마토 설탕에 찍어먹거나 설탕 철임해서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? 단거 플러스 단거보다 원래 안 단거 플러스 단거 조합이 더 맛있잖아요 아시죠?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토망고가 맛있다 필무즈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스 고춧가루 고춧가루 씹는거 진짜 안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박도 별로 안좋아하는데 그 씨가 있을줄 모르고 씹었다가 씨가 씹히는 그 느낌이 너무 소름받아요 뭔지 아시는 분은 댓글에 소리질러주세요 무서운 씨가 있을까 무서워 반가래 먹어봐야겠다 확실히 샤인머스캣보다 좀 더 포도포도한 느낌 근데 좀 더 새콤한 맛이 있어서 저는 샤인머스캣보다 오히려 포도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과일스러운 느낌 그리고 원래는 평소에는 포도를 껍질째 먹잖아요 근데 여기서 껍질째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네요 그리고 마지막 귤 먹어볼건데요 귤은 제가 전에 딸기 먹으러 간 데 없어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약간 새콤한 거랑 단거의 조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육이 많아서 약간 과즙 과즙이 쭉 나와서 맛있게 느껴져요 국물도 같이 약간 순위를 매겨오자면 저는 1위 토마토 2위 고화봉 3위 귤 4위 아 이게 4위 할 건 아닌데 홍동 3위 귤이랑 샤인머스캣 5위가 블루베리에요 과일의 맛이 너무 안 느껴져요 너무 작아요 솔직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너무 설탕이 많아서 걱정이 돼요 이렇게 설탕 많이 먹어도 되나 저희 엄마 아빠가 제 유튜브 진짜 열심히 보거든요 이거 먹는 거 보고 난리 날 것 같아요 진짜 더워가지고 머리를 짜매겠습니다 한 단심만 더 먹어볼까요? 근데 이중에서 오이라는 거지 절 결코 맛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왕가탕으로 해서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쇼치에서 왔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밀어먹기 쉽대요 요렇게 설탕 말고 알룰로스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확실히 새콤함이 없어서 아쉬운 것 같아요 파인애플이랑 체리도 조금 궁금해요 궁금하더라고요 다음에 먹어봐야겠어요 저 이거 저 이거 샀거든요 이게 뭐냐면 롤업젤리라고 과일에 말아서 냉동실에 얼려서 당우루처럼 먹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더 먹을수록 맛있는데요 맛있는데 이렇게 다섯 종류의 당우루를 먹어봤는데요 역시 너무 맛있어요 솔직히 영상 찍는 거 아니고 티비 보면서 먹거나 뭐 친구랑 얘기하면서 먹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설탕이니까 이거 보시는 파프리카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요 한 개씩만 드세요 저는 뭐 영상 찍는다고 다 먹어봤답니다 그 다음은 제 토토킹으로 먹는 소리만 편집해 놓일게요 여러분 그러면은 잘 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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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바삭바삭 약간 바삭바삭 바삭 Foundation 생각보다, Frau ist es 찹쌀떡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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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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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베이비 약간 소스 띵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